시세콜콜 택시 시세콜콜 택시 시세콜콜 택시 오랜만에 야간 운행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어두운 건 또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요. 모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늦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만날 손님이 택배기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시간 외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낸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택배 배송 화진이라고 너무 피곤하실 텐데도 이 시간에 좀 짬 내서라도 꼭 전하실 거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늘 받기만 했던 것 같은데 택배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시시콜콜 이렇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즘 해가 길어졌는데도 벌써 이제 한밤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시간까지 지금 일하셨던 거예요? 네. 저 공장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막 퇴근하시고 저희 택시에 찾아와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이 시간까지 일하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를 찾으신 거 보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빨리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하루 종일 운전하셨죠? 네. 운전하고. 네. 운전하고 배달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시는 운전해주는 차를 타니까 조금 편하세요? 어떠세요? 불안하네요. 불안하세요? 어떻게 오늘 안전운전 필수입니다. 아우 간절하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출근은 한 7시쯤에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그럼 지금 저녁 8시 9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일을 하신 거네요. 아니 보통 하루에 몇 박스 정도 몇 상자 정도 이렇게 배달하세요 그러면? 개인 능력이 변차는 좀 있는데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평균 한 200에서 250 성장 정도. 200에서 250 가구를 또 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보통? 평균 작게 하시는 분들은 한 10시간 정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4, 5시간 정도 하시고 평균 한 12시간 이상은 한다고 봐야죠. 그럼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씩은. 주, 월, 화, 주무, 금, 토, 6일에? 그렇죠. 하루에 15시간씩 근무를 하시니까. 이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아니 일단 지금 우리 부분 파업 중이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택배 연대노조 경주 지부지회 이렇게 되는 거죠? 경주지회. 경주지회가. 지금 부분 파업 중이니까. 어떤 이유로 부분 파업 중인지 이야기를 일단 간단히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경주지회에 있는 우리 다섯 개 대리점 조합원들은 아무도 위수탁 계약서가 없어요. 만약에 근로자라고 치면 이제 근로계약서가 있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에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그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음으로 해서 모든 업무적인 것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경주지역 택배기사들이 노동 여건 개선과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합법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쟁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측은 자영업자인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다양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중에서 노동요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택배기사님이 되려면 택배를 하려면 본인이 비용해야 되는 개인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송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용어로 탑차인데 화물차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인 물품들을 본인이 직접 사비로 들여서 구비를 해야죠. 테이프도 사야된다는 생각이 가지고 들었어요. 네네네 박스 테이프 라든지 송장. 택배 받으시면 위에 송장이 배달 송장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송장도 다 개인이 부담해서 사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자차에 송장 거기에도 송장을 붙이는 테이프까지 개인 부담금이라는 건가요? 네네네. 아니 뭐 택배가 중간에 운송 중에 깨지거나 상처를 입어도 맞아요. 그거는 오로지 기사님들 책임을 하던 얘기도 맞습니까? 네네네. 기사들 부담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아니 그러면은 택배기사님들의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만약에 3,000원 정도가 요즘 보통 택배비를 하니까 주문을 하면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구조를 일단 좀 알아야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될 거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로 나와요. 한 건당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수료는 지금 택배기사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좀 수수료 포인트가 올라가고 인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수수료는 오른 적 없고요. 그리고 한 십 몇 년 동안 수수료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오래 하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일할 맛 안 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8년 동안 택배 종사하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름값이라든지 생활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회사에서 주는 수수료는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중간 과정에 있는 대리점 수수료는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러겠어요. 대리점 수수료가 더 오름으로 해서 저희 수익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리점이 수수료를 떼간다는 건 대리점 내에서의 일이 있다는 건데 대리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의 사무 택배기사가 배송 집하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 업무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고객센터에 응대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배송을 갔는데 고객의 전화번호가 틀렸다든지 고객의 장기간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택배기사가 바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무실에 이제 대리점에 위탁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택배기사들이 하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저희가 그건 하면 돼요. 조금 시간 내서 좀 하면 되는 거고 한데 오로지 이제 회사에 필요해서 이를테면 100명의 기사가 있으면 본사가 100명을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대리점을 만약에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 3개 대리점 사장만 소장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회사로서는 엄청 관리하기가 편해지죠.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기사들 관리가 확실해지니까 본인들이 기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그때그때 확인 가능하고 하니까 대리점 제대로 주는 거군요. 근데 그 대리점들도 보니까 대리점마다 수수료가 또 다르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각 그 대리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등이 생긴다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최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어도 같은 지역에 있는 택배기사들은 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의 주장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택배기사의 경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하여 지정되는 점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거래하여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연대노조,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에게 기사님들에게 표준 계약서 자체가 또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택배 노동자들은 의도 아니고 병이에요. 회사가 갑이고 대리점이 을이고 저희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업무의 규정을 주지 않으면 그냥 대리점 소장이나 회사가 이거는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하면 그게 그냥 법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병인 택배 노동자들한테 그게 법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법정에 가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구두산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정확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수수료 또한 전국적으로도 다 차등이 있고 지역 안에서도 차등이 있는데 적어도 최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내용이 있는 거죠. 한 물류터미널. 이곳에서 지난 3일 55세 남성 이모 씨가 돌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난방기구도 없는 곳에서 택배일을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날 처음 택배일을 하게 된 이 씨는 2시간 가량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택배 짐을 올리는 일을 하다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바코드 찍는 일을 맡았지만 30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 씨를 사무실로 옮기고 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택배가 장시간의 노동으로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제점이 분류작업이에요. 장시간 노동의 가장 근본이 분류작업인 거거든요. 예전에 택배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 하면 분류작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택배 산업이 연 한 10%씩 계속 매년 성장하면서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각 지역들로. 그러면서 분류작업 자체가 많게는 7시간, 8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아니 잠시만요. 분류작업을 기사님들이 직접 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하죠. 그것도 7시간, 8시간을 고쳐서 하시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임금을 주는 형식이겠죠? 아니요.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게 택배노동자들은 무인금 공짜노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권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권례적이라는 건 한 2시간 할 때 이야기인 건데 그렇죠. 5시간, 8시간을 권례적으로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 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분류작업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수수료에 다 들어가 있다. 녹아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십 몇 년 동안 택배 수수료는 기사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십 년 년 동안 분류작업 시간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분류작업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배송에 대한 대가는 또 거기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든지 근거를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관례다. 배송 수수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7시간이 말이 7시간이죠. 그러면 한나절을 다 분류작업에만 쓰시겠네요. 하루에. 그 최고심할 때는 명절이 성숙이잖아요. 오후 4시에 배송 출발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오후 4시까지 분류작업만 하고요. 오후 4시부터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써서. 저희는 당연히 분류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또 대리점의 역할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이미 다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사님들이 배송만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가 늦게 도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오후 시간에 배송이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사실 택배를 받는 입장에서 아 기다리잖아요. 택배 왜 이렇게 안 와 이러면서 좀. 오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기사님한테 혹시 오전에 배송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도 넣고 한번 그랬었는데 아 괜스미 죄송해지네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오전에 배송을 한다는 건 거의 힘든 상황이겠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오전에 배송하는 건 거의 힘들죠. 지금 대리점 하고는요. 지금 어쨌든 군쟁 상황이니까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 중이에요? 전혀 이야기는 되지 않고 있죠. 아까도 교섭에 전혀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전혀 이제 들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단호하던가요? 네. 대리점 측은 이에 대해 교섭을 아예 중단한 건 아니며 정부의 택배노조 인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야기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죠. 전부 다 기능사업, 전부 다 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측의 자세인 것 같아요. 시제 대한통은 여기에 자세일 것 같습니다.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비 이 부분들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사측에서 노동자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저희 대리점과의 문제는 남아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 택배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는 게 있는지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경주에서 부흥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장시간 노동과 또 계약수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감을 가지고 일해오던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교섭에 좀 성실하게 나와주시면 그런 것들이 택배 노동자에게 초후 개선이 우선이긴 하지만 초후 개선 이후에는 우리 고객들의 서비스의 질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분리작업이 개선이 되어서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고객들한테 좀 더 빨리 빠른 시간에 더 양질의 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물건을 빨리 갖다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표준교약서를 통해서 택배기사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이 되고 초후가 개선이 되면 그것 또한 고스란히 고객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고객들이 더욱더 택배를 사랑해주고 또 많이 이용해 줌으로 인해서 호테리점도 절대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 시간이 기니까 퇴근 후에 자기 생활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평일에는 거의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잠만 자고 다시 나오는 격이죠. 그리고 일요일 하루 쉴 때는 거의 이제 바닥과 등이 붙어 있는 수준 근데 나가지를 못하죠. 체력을 회복을 해야 하니까 6일 동안 가족들아기 때 제일 미안하겠네요? 네, 아기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많이 못 놀아줘서 만약에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어떤 생활을? 제일 바라는 게 저녁에 있는 삶을 제일 바래요. 가족들과 같이 밥 한번 먹어보는 거 저녁 식탁에 한번 앉아보는 거 이게 아마 꾸민 사람이 대단수일 거예요. 아침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이런 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못 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단수일 겁니다. 우리 지 회장님은 어떠세요? 가족들하고 한 달에 저녁 같이 먹는 시간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는 시간 며칠이나 되세요? 한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 내도요? 놀아주지도 못하고 막내가 업어 달라고 그러면 택배기사들은 고질병이 있어서 허리 아파서 먹어보죠. 아이고 그때 제일 마음이 짠하죠. 마음이 제일 아프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줄 때 왜냐면 아이들은 아빠가 그리우니까 언제 오냐고 보채고 놀아달라고 조르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 말로 표현은 못 할 테니까 계속 이제 변명이죠. 일요일날 놀아줄게 그래놓고 일요일 하루종일 잠만 자고 아이고 그러니까 애기가 아직 아직 이제 택배라는 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뭐 거꾸로 물어봐요. 아빠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뭐길래 맨 집에 오면 잠만 자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오히려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이 아니예요. 혹시 그가 일요일 rights Ma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는 벌써 시간이 밤 10시가 다 돼가요. 오늘도 가족들하고 밥 먹기는 틀렸고 아이들하고 못 놀아주셨네요. 그죠? 네. 자는 것만 다 하세요. 내일 또 몇 시에 나가세요? 7시에. 아침 7시에. 아니 오늘은요. 또 택시를 보내드리는 마음가짐이 좀 무거워요. 그러게요. 아무쪼록 일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기사님이 또 아기들과 어린 친구들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드셔도요. 내일 아침에는 한 번 더 아이들 얼굴 보고 웃으시면서 추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